진짜 기억나는 게 없대? 자기가 왜 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대요. 우리 궁남이 찾을 때까지만 대고 있을 테니. 그런 줄 알아. 우리 총각이랑 같이 살려고? 너 사기 당한 거야! 나 버리지 마! 꼭 들어와야 돼! 너 어떡해. 너무 헷갈려. 자기가 잘 안고 있어. 그럼 깨끗한 거야! 걱정하지 마세요! 그럼 깨끗한 거야! 그냥 내 뒷자유가